아리아 마미손 관련 뉴스 알려줘 베일의 싸인 신인 가수 마미손이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를 진행한 마미손은 핑크 복면을 쓴 채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소화하며 패션 꿈남으로서의 면면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이 누구야?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는 당연히 백이성이죠 마미손 본내기 슛부터 시작 사랑 전머리비 슬램덩 크크익 크크익 그래 아리아 한국 힙합 한국 힙합 망해라 신명나는 노래 하나만 틀어줘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복면 안에 누구세요 학당인지 영웅인지 궁금하다 궁금해 미남인가 혼남인가 미남이면 복면 따위 쓰고 나왔겠냐 바보 멍청이 근데 가능성은 있어 하마 미남일 수 있어 높은 확률일 수 있어 높은 확률일 수 있어 확률 얘기 나왔네 매월 누구 사용하면 경품 준대 번쩍번쩍 링링 너가 뽑힐 수도 있어 높은 확률일 수 있어 마미손 미남일 수 있는 확률처럼 여기서 끝일 거 같냐 매월 9일 경품 있음 숫자 9를 기억해 누구누구누구 고구 기억해 장롱 안에 있는 누구 선물방구 냅둔 누구 방치하고 비치 말고 포장지 다 뜯어버려 상작과 속 찢어버려 강당하게 꺼내버려 마미손처럼 정말 신나 정말 신나 광고를 다 찍고 윗네 산에 올라 산에 올라 야호 킹끼는 반짝 문신은 무서워 미세먼지 사라져라 나쁜 XXX들아 복면 안에 누구? SKT 누구? 근데 아리야 마미손의 정체가 대체 누구야? 마미손은 메득 기지오를 들어 어떻게 먼저 실패 감사합니다.